유류세 인하가 끝나면서 8월 말부터 오르던 기름값 상승세가 지난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.4원 내린 리터당 1541.3원이었습니다.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6주 연속 오르던 기름값은 지난주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